아 들어오세요 예 야 인테리어 컨셉이 독특하네요 저희가 애정이 많이 넘쳐서요 많이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지럽다 짜잔 자기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 준비했지 아 또 이런걸 언제 또 준비했을지 진짜 몰라 이쪽으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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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가 싱글이네요 오 신혼 침대는 작을수록 좋죠 베개도 안한데 저는 800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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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한잔 하시죠 네 오 잠깐만요 당신들 부부 아니지 apart Friday 북 육